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가 출근길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내일까지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거창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소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월요일부터 누적된 강수량은 50에서 300mm, 많은 곳은 350mm 이상 쌓인 곳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침수와 범람, 삼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충청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점차 남하에서 오전 중에 남부지방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아 비교적 습하고 덥겠습니다. 한낮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28도, 함안은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역의 한낮기온은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